엄마랑 오늘 이제 그거 할 거야. 요리. 민희 요리 많이 해 봤지? 해 봤어, 안 해 봤어? 어? 학교에서 요리를 배워요? 학교에서 요리를 이렇게 좀 해요. 자, 민희 앞치마를 입어. 요리사 아저씨, 오늘의 요리는 뭐예요? 부침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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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부침개를 한다고? 오, 쉽지 않을 텐데, 부침개? 손 놀림 보세요. 아니, 누가 보면 머리 요리사 같네. 아, 멋있어. 잘, 잘 적어서 해 봐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옥수수? 그래. 옥수수 넣어서 할 거야. 옥수수잔, 옥수수 부침개. 이 옥수수는 껍데기가 없는 옥수수야. 거피 옥수수라고 이게 이제 껍질 때문에 약간 소화도 안 되고 그러잖아요. 이게 이제 소화도 잘 되고. 와, 신기하다. 그래서 얼마큼 넣을 건데, 그거를. 다 흘리지 않게 해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내가 많이 찾았어. 아이고, 아이고. Я 못 받으면, 아무리 찾아봐. 한 보짓. 재, 재, 재. 재, 재, 재. 잘하는데. 야, 미니 손 놀림 완전히 프로인데. 그냥 총 빠른 게. 오, 재 트지 않게 도로. 고작짓. 잘한다. 오, 잘하는데. 잘한다. 이거 이렇게 쭉 넣어봐. 쭉, 이렇게 쭉, 이렇게 쭉. 여기 쭉 넣어봐. 이거 어려운데.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? 뒤집기 어려워요. 오, 잘했어. 오, 잘했어. 우와, 잘하네. 이야, 노림맛이 잘 구워졌다. 오, 맛있겠다. 옳지, 옳지, 옳지. 굿. 굿. 잘하는데. 우리 미니 잘한다, 진짜. 우리 언니 미니 요리 계속 가르치면 되게 잘할 것 같아. 잘할 것 같아요. 아니, 요리를 좋아해. 하려고 그래요. 집에서 맨날 요리만 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도 요리하고 나도 요리하니까 관심이 많아요. 여기다 또. 옳지, 조그맣게. 옳지. 이거. 이거 짤하죽혀. 다음 주에 다시وا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